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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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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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니바니! 아... 안녕하세요. 아 여기가 지난번에 말했던 아리수 트럭이구나. 네. 서울 곳곳에서 아리수로 만든 음료들을 무료로 먹어볼 수 있는 이동식 체험관. 아리수 트럭이에요. 텀블러 있어요? 어! 당연하죠! 아 근데 진짜 무료에요? 네. 주세요. 헐 감사합니다. 저는 그 레몬티로 부탁드릴게요. 아... 그 아리수 인증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보세요. 아... 저런게 있구나.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 제 주변에 아리수 덕후들이 진짜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아니 살짝 막 아리수 세계에 갇혀버렸다고 해야 되나? 아니 막 그런거 있잖아요. 내가 눈떠보니까 아리수 메트라마 여주 막 이런 느낌! 감사합니다. 저 인형탈은 뭐에요? 아... 아리수 캐릭터 아리에요? 아... 아리! 아리 안녕! 아리랑 같이 사진 찍어드릴까요? 네! 여기요! 하나 둘... 감사합니다! 오우! 오우! 하이 나리! 오 가브리엘! 오 가브리엘! 아니 나리가 가브리엘이었어요? 아 저 진짜 놀랬잖아요! 맞아! 바니바니 친구 소유해줘소! 같이 알바하고 있어! 아... 나리는 산책 나온거야? 네! 그러면 같이 가자! 가브리엘 지금 일하고 있는 중 아니었어요? 응! 아니에요! 한 시간 전에 내일은 끝났는데 지금 뭐 늦으러 하고 있는 중이야! 바니 친구 빠이! 안녕! 앉을래? 응! 좋아요! 많이 힘들죠? 조금? 근데 나리 보니까 괜찮아졌어! 신기해! 신기해! 아! 그 누수감면문제는 잘 해결됐어요? 어! 덕분에 진짜 잘 해결됐어! 너무 고마워 진짜! 음... 다행이다! 내가 내 혜영을 만난거야! 저번에 쓰레기 버리는 데 앞에서 혜영을 주웠어! 에헤이... 아니 그래도 덕분에 아리에서 맛있는 것도 알게되고 김치찜도 사주고 그리고 수박도 나눠줬었잖아요 수박 맞아! 고거 진짜 미안해! 응 괜찮아요! 덕분에 집이 달달해졌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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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... 하... 가브리엘 응? 썸이라는 말 알아요? 썸? 혹시 우리 썸일까요? 혹시 우리 썸일까요? 혹시 우리 썸일까요? 날이 나... 곧 스페인 돌아가 하하하하 여보세요? 가브리엘! 인형타르 반납하고 오셔야 돼요! 헐! 이거 주는 거 아니었어요? 나 타이틀 타이틀 네 4 나